영등포구가 여름을 맞아 구청 공식 SNS를 팔로우한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을 증정합니다. 참여 방법은 영등포구청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글에서 인스타툰 제작 예정인 에피소드 후보 4건을 확인 후 보고 싶은 에피소드 1건을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. 군은 오는 30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구독자 중 70명을 추첨해 복날 맞이 치킨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. 복날 맞이 치킨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. 복날 되어